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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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키한테 이런 면이 있는 걸 진짜 몰랐네요. 민키야~! 옛날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부들이 그렇게 갔다 왔었어. 엄마가 놀랬다, 너보고. 아주 놀랬어요. 그전에는 애기 데리고 아빠랑 우리 딸이랑 같이 다녔었어요. 애기 때. 타워를 올라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나? 제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제가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아요. 끄덕끄덕에는 간다. 엄마가 다시 가야 지 dragon 엄마가 바쁘잖아 그런데도 시간 낸 시간 많은 대로 산책 같이 해줄게 엄마가 바쁘고 잇따 nă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